가장 마지막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 9.4%를 적용받는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상업용 부동산이니까 내가 50% 감면은 못 받더라도 그냥 4.6%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분양받으셨다가 나중에 이게 뭔가 왜 세금이 두 배가 됐는가 이렇게 놀라시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9.4%를 적용받게 되는데 만약에 5억짜리 분양가격 5억짜리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4.6%를 적용받는다면 취득세 2300만원이 나오겠죠 그런데 9.4%를 적용받는다면 4700만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배가 넘는 수준이 되는 것이죠 예상하지 못하게 2000만원 남짓 추가로 자금을 조달해야만 되는 것이죠 개인사업자 혹은 순수하게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는 개인사업자 혹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법인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내 여유자금 이만큼 쌓아놓고 그 안에서 일정 부분 약간만 투자를 하시는 경우보다는 굉장히 빠듯하게 자금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제가 많은 상담과 그리고 시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지 그 패턴을 보아왔기 때문에 익히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취득세 한 2,000만원 남지시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그 정도만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갑자기 4,700만원이 나와버린다면 그 2,000만원 넘는 추가 자금을 어디선가 또 열심히 조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9.4%의 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움직이시는 것이 효율적으로 취득을 하는 방법이겠고 그리고 어찌할 수 없게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도 저러한 방법으로도 이 과밀 억제 권역 안에 지식산업센터를 꼭 투자를 해야만 되겠다 그래서 9.4%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라면 미리 그만큼의 자금을 손실이 그 길에 가서 미스가 나지 않게끔 미리 미리 잘 준비를 하실 수밖에 없겠죠 중가세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면은 전혀 받지 못하고 중가세율만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표준세율 4%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역시 지방세법 제13조에 의해서 표준세율 4%의 3배를 곱한 세율에다가 중가계준세율 2%의 2배를 곱한 세율을 뺀 결과치 8%를 우선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교육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51조에 의해서 표준세율 4%에서 2%를 차감한 세율에 3배를 곱하고 다시 100분의 20을 곱해서 1.2%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가장 마지막에 이 농특세 역시나 취득세율을 2% 기준으로 잡고 3배를 곱한 금액에서 중가계준세율 2%의 2배만큼 빼준 금액에다가 이 과표를 다시 100분의 10을 곱해서 0.2%가 도출이 됩니다 각각의 세목 8%, 1.2%, 0.2%를 합쳐서 9.4%의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 입주 불가능한 법인사업자이면서 5년 미만이면서 과밀 억제 권역 안에 취득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유형별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별로 좀 세세하게 나눠서 세법의 근거에서 왜 이 세율로 결정이 되는지를 뜯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는 쉽게 한번 눈으로 쓱 보면서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입주 가능한 업종과 입주 불가능한 업종 입주 불가능한 업종은 투자를 생각하시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면 되겠고 입주 가능한 업종일 경우에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50% 감면을 받아서 2.3%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설립 5년 이상인가 설립 5년 미만인가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설립 5년 이상일 경우에는 역시나 50% 감면을 받아서 2.3%를 적용을 받지만 설립 5년 미만이면서 과밀 억제 권역 대도시에 취득을 할 경우에는 4.7% 중과 세율을 적용한 다음에 50% 감면을 받기 때문에 4.7%라는 세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시는 분들인 경우에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취득을 한다면 4.6% 일반적인 부동산 유상 취득의 세율에 해당하는 4.6%를 적용받는 것이고요 또 법인 자격으로 취득을 한다 그리고 설립 5년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감면도 못 받지만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받지도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4.6% 취득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입주 불가능한 업종이면서 부동산 취득을 위한 법인이면서 또 설립 5년 미만인데 과밀 억제 권역에 취득을 한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지어진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안에 지어진 지식산업센터가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케이스에 해당됐던 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결론적으로 가장 높은 세율 9.4%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굉장히 취득세 변화의 폭이 크죠 2.3%부터 시작해서 9.4%까지 다양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그렇다면 나는 세금 몇 퍼센트를 내면 되겠구나 미리미리 기억을 해두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에게 현재 주택시장에서 적용되는 취득세율에 비해서 부동산을 조금 더 많이 보유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지는 부분이 주택은 대출 규제 또한 심하죠 LTV 규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유주택자에게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거의 길이 막혀버린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 것이죠 통상 시중 운행에서 지식산업센터의 평가 금액의 80%까지도 대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돈을 적은 자본을 활용해서 대출금을 이용한 레버리지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투자 수단으로서 활용하려고 잘 플랜을 짜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법상에 그러한 유리한 점이 있다 손치더라도 대출을 많이 해줘서 내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게 최종적인 투자 의사 결정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가장 주안점이라면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근로소득세 내기 싫으시면 다니던 직장 사표 내고 그냥 그만두시면 될 것이고요 사업소득세 내시기 싫으면 사업장 폐쇄시켜 버리시면 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세금을 내더라도 정확하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고서 미리 예측하고 그리고 그 세금 이상의 부동산의 가치가 오랜 기간 동안 상승할 것인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공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그러한 시장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평가를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먼저 정확하게 익히셨으니까 다음 강의 시간에는 각각의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시장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화랑세를 이뤄오는 과정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왔던 산업단지 안에는 어떻게 지역이 나뉘어지고 또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 많이 개발이 되어왔던 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들은 수요 공급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가격의 변동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각각의 포인트마다 혹시나 공급과행의 우려는 없는지 미리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앞으로 5년 단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면 되겠다 혹은 앞으로 신규 취득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새롭게 들어간다면 이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취득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투자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